안녕하세요 덧밭 꾸러기 입니다. 오랜만에 영상을 찍으러 나왔습니다. 오늘은 제가 예전에 여러번 말씀드렸던 포도나무 삽수를 나눠 드리기 위해서 오늘 영상을 찍게 되었구요. 현재 나무들을 보시면 포도나무는 거의 다 잎이 떨어져 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른 나무에 비해서 포도나무가 잎 떨어지는 속도가 훨씬 빠른 것 같아요. 체리나무랑 대추나무는 아직도 초록색 기운이 있는데 포도나무는 이제 거의 다 낙엽이 진 모습입니다. 조금 더 남아있는 잎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잎에서 만들어진 영양분을 최대한 뿌리로 이동시키기 위해서 한 달 뒤 쯤에 이제 전정을 할 예정이구요. 1차 전정을 해서 중간 정도까지 커트를 할 예정입니다. 겨울 사이에 너무 한번에 한눈 전정을 해버리면은 동해를 입어서 나무가 꽃눈이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한 중간 정도에서 1차 커팅을 할 거구요. 그 다음에 이제 봄이 되기 직전에 최종적으로 한눈 전정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일단 1차 전정을 하면은 또 나무들이 많이 나오겠죠. 그래서 그거를 나눔을 해 드릴 예정이구요. 나눔은 일단 캠벨 포도 그리고 샤인 머스켓 두 종류를 나눠 드릴 예정이구요. 충랑 포도도 있지만 아무래도 올해 봄에 심은 거라서 아무래도 삽수가 많이 안 나와서 나눔을 할 정도는 아닌 것 같더라구요. 그래가지고 이것은 충랑 제외하고 샤인과 캠벨만 나눠 드릴 예정이고. 1차 던정 양을 보고서 나무당 2개에서 3개 정도 나눠 드릴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응모를 해 주시기 바라겠구요. 충랑 같은 경우는 양이 적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저희 오산 제가 살고 있는 오산 지역으로 만약에 직접 수령을 하러 오시는 경우에 한해서 조금 남은 것에 대해서 나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충랑을 제외한 샤인과 캠벨 포도를 나눠 드린다는 거 지금 알려드리구요. 1차 전정 후에 2차 전정 한눈전정도 할 예정이니까 그때 다시 한번 응모를 해 주셔도 되니까 선택을 하셔서 응모를 해 주시면 될 것 같구요. 응모는 아래 더보기 클릭하시면 아마 링크 설문조사 링크가 뜰 거에요. 구글에서 하는 링크 사이트거든요. 거기 들어가셔서 필요한 내용 기입하시면 되구요. 보통 유튜브 닉네임 그리고 택배를 발송하기 위한 실명 그리고 핸드폰 번호 주소를 기입해 주시면 되고 그거는 택배를 발송하기 위한 개인정보 수집을 동의를 하셔야지만 가능한 부분이니까 만약에 개인정보 노출이 싫다 하신 분들은 뭐 직접 오셔서 수령해 가셔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택배는 착불로 진행이 될 거구요. 거기 착불도 받는 것에 대해서 동의한다는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착불로 진행된다는 거 참고하시고 꼭 그거 유념하신 후에 신청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올해 캠벨포도 먹어봤는데 참 맛있었구요. 한번 여러분들도 한번 도전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 그러면 오늘은 영상 요것으로 간단하게 마무리하고 링크 달아 드릴 테니까 거기 참고하셔서 응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 최대한 나오는 양은 최대한 보내 드릴 테니까 꼭 기대해 주시고 어... 제가 또 다른 거 무화과 또 키우고 있잖아요. 그 무화과는 아직 열매가 익어가는 과정이어서 제가 그거는 비닐하우스 형태로 키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 자라고 있고 열매가 수확기가 아직 끝나지 않아서 그거는 좀 더 이따가 나눔 영상을 찍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응모는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구요.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한 달 후에 제가 응모 마감하고 여러분께 전정 후에 잡수를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하루속 고생하셨습니다. 그럼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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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